김치만 들은 날입니다 맥힌 김치 나 김치 없으면 못살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샀어 김치통 우주가루는 날로 이것도 작아 더 큰 거 있거든요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작은 거 전부 네 소금 You need salt 천이온 맛소금 이게 마름이랑 생마른 이거 안 해놓은 거 마름은 각각 똑같아 그럼 왜 이거 안 사? 이거 사야 되지 않아? 사과 소금 그 다음에는 삼겹살 딱 부산만들 때 이걸로 부산만들 거예요 생간 이거는 김치 안에 넣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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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안에 넣어도 되지 이게 부주 나 유튜브에서 배웠는데 자기 레시피 안 만들었어요 와우 역시 막 소금 그냥 마음대로 depending on your mood 나 오늘 마음 좀 짜서 많이 넣을게 나 오늘 마음 좀 짜서 많이 넣을게 이렇게 마음대로 소금에 넣었어 이렇게 마음대로 소금에 넣었어 그리고 이걸 씻어야 돼요 이거는 세수할 거예요 좀 더 좀 더 넣을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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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난 마음 너무 좋아해 I love it 이 향기 미쳤어 이게 너무 좋아 오케이 이거 투스쿱 나 마른 파이에요 이거 많이 넣을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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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supposed to use a blender but I don't have a blender I don't have a blender I don't have a blender so 일단 구주 이거는 많이 넣어야 돼 별로 하면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구주 가루는 나로 새우정 아 그래 아씨 까비 괜찮아 내 겨드랑이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새우정 나갈 거에요 이게 왜냐면 blender 없으니까 내가 순위로 주스만 들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일단 에데앙 저뻔 아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아 괜찮아 깜짝 놀랐어 equival 뭔 deu 예 으으읍 이렇게 그 다음에는 넣고 병아노 이렇게 원래는 순이로만 돼야 된대 네 나 순이 먼저 세수할게요 에이 근데 고춧가루 생각보다 많지 않았네 오 향기 좋았어 와 미쳤어 아 부주 부주 넣어야 된대 부주 먹어볼게요 오 Let's try it 맛있어 생간 넣었어 내 코는 약간 이사해줬어 음 음 소금 솔직히 소금 넣어도 될까 소금 내가 뭔가 짜지 않았어 조금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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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연금수라는다리에요 이거 봐봐! 내가 피크닉에 가볼 수 있을 거에요 피크닉 할 때 수풍 할 때 같이 가는 거 아니야? 오빠 내가 먹은 김치 먹어 볼 때? 우와! 진짜 맛있어! 아니... 정말... 좀 기다려. 호라맛이다 진짜 호라맛 녹색 필요해 이렇게 아이 으 양시장 또 깔비보다 맛있음 맞아 종양시장 닭갈비보다 더 맛있음 이거 진짜 그거 정도예요. 아니 이거 먹어야 되는데 먹을 싶은 사람 없어서 어떡하지? 유리 만드는 김치 먹어보겠습니다. 괜찮은데? 괜찮아요. 맛있어. 아 계란 종강 있으면 좋겠네. 무주 화분. 이렇게 나오면 썩어요? 에이 진짜요? 이렇게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건 뭐 있는데? 괜찮지? Anyone do this? 어 주무주고 있어? 에?